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날씨 너무 더워 찜통 더위야 찜통 더위 일 끝나고 집에 오면서 일 끝나고 집에 오면서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 5천원어치 샀거든 아이스크림 5천원어치 샀는데 공개할게 공개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게 일단 아이스크림 5천원어치 샀고 구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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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구구바 3개 샀어 구구바 3개 샀고 이거 600원짜리 구구바 600원짜리 이거 3개 샀고 구구바 3개 샀고 짠 아 이거 안다 짠 그릭요거트바 그릭요거트바라고 있어 이것도 600원 600원 이거 두개 샀어 그릭요거트바라고 600원짜리 두개 샀고 그리고 짠 월드콘인데 헤이즐넛 맛이야 월드콘 헤이즐넛 맛 헤이즐넛 맛이고 신제품은 아니고 이거 나온지 몇 년 됐어 예전부터 있던거야 근데 동네 슈퍼에서는 잘 안파는데 월드콘 헤이즐넛 맛이고 800원짜리 샀어 800원 그렇게까지 싸게 안팔어 막 그렇게까지 막 싸게 500원 600원 이렇게까지는 안팔고 800원에 팔어 그래서 월드콘 헤이즐넛 맛 800원 마지막으로 두개 남았어 총 5천원으로 8개 샀거든 이제 두개 남았는데 짠 스키피 스키피 알지 스키피가 땅콩잼 브랜드잖아 스키피 땅콩잼 스키피 땅콩 샌드라고 스키피 쿠키도 있어 쿠키 근데 이게 스키피가 아이스크림으로 나왔어 스키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나와서 이것도 600원이에요 600원 그래서 총 600원짜리 이거 600원짜리 두개 스키피 아이스크림 600원짜리 두개에다가 구구바도 600원 이거 600원짜리 세개에다가 그릭요거트바 이거 600원짜리 두개에다가 이거 800원 월드콘 헤이즐넛 마 800원 해갖고 총 8개를 5,000원짜리 사다 5,000원 이거 보면 영수증 영수증 봐봐 영수증 구구바 구구바 800원에 세개 샀고 그릭요거트바 800원에 두개 샀고 월드콘 헤이즐넛 월드콘 헤이즐넛 저기 800원에 하나 샀고 스키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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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800원에 두개 샀고 총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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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고 일단 이 중에서 이거 한번 이거 먹어볼게 이거 먹어볼게 이게 신제품인데 스키피 롯데에서 나온거고 스키피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스키피바 아이스크림 먹어볼게 이거 일단 동네 할인점에서 600원 주고 샀고 신제품이야 신제품 스키피 아이스크림 먹어볼게 이게 지금 약간 녹았어 약간 녹았어 아 지금 약간 녹았어 아 지금 보면은 아 약간 녹아가지고 아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아 날씨 오늘 너무 더워 찜통더워 찜통더워 아 음 음 썰어 여기 어 찐하고 고소한 뭐 찐하고 고소한 땅콩 아 뭐라고 써있지 찐하고 고소한 스키피 땅콩 버터 아이스라고 써있거든 찐하고 고소한 스키피 땅콩 버터 아이스 찐하고 고소한 스키피 땅콩 버터 아이스 포장지 보면은 겉에 아이스크림 안에 땅콩 버터가 많이 들어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 실제로는 안에 그 땅콩 땅콩이 뭐라고 땅콩 버터 이거 크림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 아 너무 과장간거 과장간거 아 근데 일단은 뭔가요 땅콩 버터 맛이 진하긴 진해 확실히 땅콩 버터 맛이 진해 진해 음 음 아이스크림 맛있어 땅콩 버터 맛도 진하고 맛있네 우리 친구 한입 먹어봐 우리 친구 한입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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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먹어봐 땅콩 버터 맛이 진하지 땅콩 버터 맛이 진하지 가격이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막 그렇게까지 싸게 팔지 않아요 막 400원 500원 이렇게 팔진 않고 600원에 바로 600원 왜냐면은 뭐 비비비기나 옥동자 메가톤바 뭐 이런거 그런 일반 아이스크림은 400원에 팔거든 근데 이거는 약간 일반 아이스크림의 범주를 벗어나서 약간 좀 처음부터 약간 비싸게 비싸게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스크림이야 딱 봐도 뭔가 약간 비싸보이는 아이스크림이야 딱 봐도 그래서 이거는 국내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600원에 바로 600원 600원 그래도 600원이면은 뭐 그렇게 싼건 아닌데 나쁘진 않은 가격이야 600원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가격이야 근데 이거 맛있어 맛있어 스키피 땅콩잼 있잖아 스키피 땅콩잼 스키피 땅콩잼 비싸서 한 번도 사먹어본 적은 없거든 스키피 땅콩잼은 비싸서 한 번도 사먹어본 적은 없는데 암튼 고소한 땅콩 맛이 나고 고소한 땅콩 맛이 나고 맛있어 맛있어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안에 들어있는 갈색 부분 있잖아 갈색 부분 안에 들어있는 갈색 부분이 좀 땅콩 맛이 좀 진하게 나 진하게 나 겉에 부분 아이스크림도 약간 땅콩 겉에 부분 아이스크림도 땅콩 맛인데 안쪽에 갈댁 부분이 좀 땅콩 맛이 더 진하다고 보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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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다 먹었고 있어 네